흘러간 놀이지만은 요즘 발표를 안하면 다시 발표하면 신곡이에요. 인기가수는 딱 묻어놓던 날에도 숨겨놨다가 딱 다시 불러서 인기 뜨면은 그게 신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향이라고 나훈아 선생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향. 박수 한번 주시겠어. 박수 한번 주시겠어. 고맙습니다. 직지코로 갑시다. 직지코로 갑시다. 직지코로 갑시다. 당후 직지나 직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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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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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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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